mmp 블러팀 블러팀 저희팀 스무구슬 빨리 와..왜 안와 랜덤으로 하자 일제 랜덤 L Chiroin 알겠어 아쪽에도 선수 중인ading 어 1등만 잘하시는데 아worker 1등 살짝 스탑 나이스 고이umber 나이스 미쳤다.. 아 진짜. 제가 미리 섭외해둔 것 같은데요? 무슨 소리야 섭외 안 했어요. 미리 방송하기 전에 톡으로 몇 시간에 창할 건데 너 맞힐 수 있냐? 오케이 1대0. 1등 순식 잘 타는데 갑자기? 아까랑 똑같은 그림인데? 나이스. 그래 이거지 제가 생각한 그림이에요 일단. 잘 달린다 1등. 저기 갑자기 저기 안타겐 R 치고 왔어. 아 이거 정석당당하게 해야죠. 그래도 원투인데 뭐. 1에서 1에서 주면 안되는데. 그치. 뭔가 3명 다 고용한 것 같은데 실력이 좀 이상한데. 무성우씨 사랑의 정강인 선수라네요. 됐어 이거 강인이어면서? 나이스 미쳤다. 자 뚫자. 나이스 스탑. 아 이거 나한테 일부러 스탑하는데 강인이요? 자 장으로 가보자. 이뤘어. 화이팅. 좀만 더. 아 저거 백희다 너무 잘해 저거. 저것도 고용자야 고용자. 이거 원래 걔 그냥. 엘1 한 명. 엘2 한 명. 엘3 한 명. 이렇게 하려 했는데. 여긴 아예 라이센스가 없고. 아 진짜 정수로 고쳐야 되는데. 아니 1등 알아 맵을. 20분대 때 맵을 모르는 것 같네요. 올리탄 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이거 맵을 좀 랜덤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? 쉬운 거로 바꿔야겠어. 그럴빨 그냥 차라리 맵 꼴로 하라니까? 혹시 모르니까. 이런 건 할게. 미처 머리 걷다. 왜 이것도 맵이야. 미처 머리 걷다. 어떻게 운하를 해. 근데 운하를 몇 번을 들어왔는데. 이번 판 이길 수 있었는데. 아깝네. 왜 고르시죠? 허공? 도박이지. 처음 점프 때 끝난다 이거. 아 몰라. 나 돌아갈려면. 잠시만. 어. 유선배 나쁘지 않았어.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진짜. 아 내가 못 간다 이거. 아 내가 못 간다 이거. 노드립 팀전 할래? 노드립 팀전? 그게 제일 밸런스 맞을 것 같은데? 몇 선이야? 3선 3선 하자. 드리프트 하시면 안 돼요. 잘해야 돼 잘해야 돼. 떨어지지 마. 떨어지지 마. 1등만 하면 이긴다. 1등만 하면 이긴다. 나이스. 아 안 되나? 안 되나? 아. 죽어. 오. 이 분. 이 분. 아 스탑해주면 저한테 이득이죠. 저희 팀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. 오 나이스. 자 저희 팀 빨리 와주셔야 돼요. 이거 이거 이거. 잠깐만 이거 내가 1등만 하면 이기나?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2등은 했는데. 2등은 했는데. 아 이거 노드립전 이게 상대가 안 되는데요? 쉽네. 3등은 되겠어. 오케이 3대 0. 아 아깝네요. 이거 3상. 오케이. 이거 또 3선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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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피해. 아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. 나 가만히 서 있거든? 스노보드가 잘 미네. 오케이 좋아. 이거 어떻게 빼고. 아니 이거 어떻게 빼냐고. 아니 우리가 한 바퀴차 안 한다니까? 이거 어떻게 든 거냐고. 이거 맞냐고 이거.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. 집중 안 해도 되겠다. 아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니 이거 기권. 아니 포기 이거. 아 이거 어떡해 이거. 그냥 가도 못 할 것 같은데? 할만하면 뭐가 있지? 녹마 해보자 녹마. 야 처음부터 밀리는데 난? 이 분 개이스야 진짜. 아니 처음부터 밀리는데. 미쳤어. 아니 여보세요. 아니 우리 앞을 못 간다니까.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. 잠깐 나 어디로 올리냐고. 야 나 어디로 올리냐고. 진짜. 아니 이거 어떻게 빼 이제. 방향 전환도 안 돼. 손 떼겨 손. 아니 이거 뭐야. 아니 성민씨. 네? 빨리 저 와봐요. 저 앞이에요. 아. 너무 상대가 안 되는데. 성민이 형 해볼 거야. 막자 못 죽이고. 제가 최대한 잘 피해볼 테니까. 한 번만 떨어뜨려 보세요. 한 번만. 근데 이게 또 잘못 막다가 여러분. 같은 팀이. 막을 수 있어요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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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말도 안 돼. 벌써 지나갔다고? 아니 잠깐만. 이거 무슨 잘못된 거 같은데? 이것도 실력이 있는 거 같아요. 아니 무슨 하이패스야. 야 우리 팀이잖아. 같은 팀이. 막을 수 있어요. 제발. 아 잠깐만. 성민이 형 저 못 뚫을 때까지만 제가 빨리 가면 돼요. 성민이 형 돌았잖아. 잠깐만.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저요. 저요. 아씨. 아니 나를 막을 수 있는데 근데? 아니 나를 막으면 안 돼. 나를 막으면 안 돼. 오늘은 빨리 끝날 거 같은데 이거? 그렇지. 아니 성민이 형 또 지나갔어. 진짜 저 기다리는 저 악마봐. 악마. 아 빨리 들어가주세요. 뭐야 이거. 야 씨 이거 뭐야. 뭐야 야. 더 쉬운 거 같은데? 아니 야 이거. 판정 이거. 야 이거. 지나가세요. 아니 야 우리 팀 하이패스야. 뭐야 이거. 아이템으로 하면은. 리방. 템 해도. 또 멤버가 비슷할 거 같긴 해요. 자 상대 팀 쏴주셔야 돼요. 저희 팀. 되게. 되게 써. 오케이. 1등 떴어. 1등 떴어. 어. 어 나이스 사이레. 나이스 사이레. 오 나이스 쳐. 아니 우리 팀 없어졌어. 피해주고. 나이스 쳐. 나 상대 팀이 더 잘한 거 같은데 이거는? 아. 공굴리기 이후로 그 얼마만에 승리야 이거. 하나 더 주고. 오늘 다 먹으러 가냐. 아. 잡을 팀이 없어 지금. 미사일도 빙 난 거 같은데? 불어네. 아 잡다 이제. 연패했네. 여러분들 오늘. 너무 고생하셨고. 다음 주에 모르겠어요. 갈치하고 나서는. 말도 제대로 잘 못할 거 같아서. 아무튼 여러분들. 나 하나 더 하나? 어? 너 하면 하지. 여러분들 고생하셨고. 안녕. 다음 방송 때. 보겠습니다. 여러분. 안녕. 기수. 기수 인사하네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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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ißt해.